나 갑작스럽게 막 간다고 해갖고. 자 싸져 있는 거 물겄네. 어떤 회사가 나 부른 거야? 어떤 이쁜 회사가? 나 독일 간다니 꽃잎이가 그러던머. 언니 독일 가면 말조심해 한다고 말. 축구를 얘기해갖고. 가만히 막 여의를 당장 받아갖고 있으니까 말조심하라고 가서. 근데 나 내일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내일 마을 가서 어떻게 말하냐고. 여기 독일말을 하나도 할지도 모른 영어도 아니고 독일말을 하는데 또. 왜 삼성이 우글라스 장사한데? 하여 두윤호 삼성 불러? 응? 두윤호 삼성. 구윤호 삼성? 아 구윤호고 나만 해도 난 몰라. 어머머머. 담당이 예쁜네. 어머머머머리. 이게 뭔 일이? 나 한국말 accepted. 이따기 따먹을지 아니지? 어머머 어찌 왔었구나. 어머머 네드카프트 갖다가 알았는데.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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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것도 그래가지고 뭐야? 2파? 아.. 2파? 응 2파. 2판? 4판? 0 사판이야? 아 그럼 왜 그러냐고 나를. 할머니가 가전제품에 관심이 많잖아. 할머니한테 한번 보라고 초대해준 거야 지금 여기 삼성이 갑자기 이쁜지 그러는데? 할머니 이게 다 삼성 삼성 야 너 조용해 한국사람 티면 안 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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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다물고 다녀 국적 다물고 다니라고 이게 뭐예요? 냉장고 있어 이리 와 이리 와봐 여기 냉장고 있어 이리 와야 냉장고 냉장고 엄청나네 여기 다 삼성 거냐? 한국만 하지 마자 눈이로 보기만 하자 야 오바하지 말아 한국만 하지 말아 오바하지 말아 냉장고 냉장고 저거 냉장고 냉장고 세탁기도 있어요 기름 세탁기 어머어머 냉장고 냉장고 기름 세탁기도 있어 입이 똑바로져 오미오미 기름 세탁기도 있어 깜짝깐 하네 할머니 어 조용히 너나 조용히 빨리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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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수아 야 토할꺼나 부엌이 나한테 날라올 것 같아 야 이렇게 이 텔레비로 아침 드라마 보면 얼마나 재밌을 거 두들 알아 두들? 몰라 두들 아냐고 아 몰라 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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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사람인지 알아? 이거 그림 그리는 사람이야? 어 이거 그림 아까 봤잖아 진짜 너무 좋고 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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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구입하는 거예요? 네 뒷바구니 두개 갖고 왔다갔다 굴려 이거 할머니 하나 사주면 안 되냐? 유튜브에서 방막내 할머니 찾아오세요 우와 야 이거부터 300료라는 거냐? 나 저거 하나 사줄래? 어? 저거 하나 사줘 사달라고? 뭘 자꾸 사달래 할머니 하나 사주 그냥 사주라고만 도망가 어디로 아무튼 자 할머니 따라잡고 있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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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theres 어 어 야 이거 못 킨다. 끝에 안겨서요. 이거 뭔지 아세요? 태블레허그라고 냉장고에 21.5인치의 디스플레이가 달려서 냉장고 문을 여실 필요 없이 냉장고 안을 보실 수도 있고요. 누가 들어가서 말해? 들어가서 말하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안에 이렇게 카메라가 되게 신기하시죠? 네. 이거 하나 구입하시면 어떠실까요? 이거 하나 사주라. 네. 한국에도 있습니다. 레시피들이 있어서 오늘 뭐 먹을지에 대한 영감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한번 할부도 되아요? 더 할부도 되죠. 이리 와 이거 하나 사주라. 사다니. 빨리 와. 빨리 와. 짱크크크크크크크드 하실 때 회계적으로 레스토랑 등급을 매긴 데가 있어요. 여기 블랙홀리브. 연기 그냥 왜 이렇게 찍어? 이거예요. 여기 보고 계신데. 뭐지? 여기. 좀 이따 도시락 올 거예요. 네. 그럴ね 아 난 삼성 이런덀까지 왔지 나 삼성하는 몰 Philadelphia 나 우리나라에서만 파는줄 알지 나 외국가omet Gespr기 들 stunned 진짜 삼성 많이 컸어 하하하하 이런 거나 하나 사러 가시냐? 어? 할머니들 이제 하이마톤처럼 사러 가세요 그러면 두 명만 하냐? 할머니들은 딱 하나만 골라봐, 냉장고랑 이거랑 이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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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8,990원이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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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사자 빙연화 같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구글 아니냐? 맞아 맞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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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글빵 하고 싶은데? 펌텐도 안 돼 펌텐도 안 돼 펌텐도 안 돼? 펌텐도 안 돼? 요감 같아 뭐야? 다시 태어나서 인간이 사람이 되면 결혼하고 나는 기계하고 살란다 어? 기계하고 살아 딱 그 프레스럼을 키워주고 얼마나 좋아 아침 드라마가 계속 나오고 남자하고 살면 염려하고 하이라이트, 루시치라고 그러고 여기 귀찮아, 나 그런 세상 안 살래 나 돈을 많이 벌이라고, 나 기계하고 살거야 나 살아먹고 안 살아 어어어어 아니, 코리아, 코리아 말해 나 코리아에 갔어, 응? 안녕 할머니 이거 뭔지 알아? 몰라 삼성에서 나온 볼펜 할머니 이런 공부도 보는데도 볼펜 줬어? 핸드폰이야 친상이야 할머니 어머어머 언니 언니,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누르면 지금 꼭 누르면 언니, 너무 고마워. 좋은 일 있으면 꼭 불러줘, 또 불러줘. 나 보양 먹고 몸 관리 잘할게. 진짜 너무 고마워. 상승 덕분에 왜 평생 독일 구경 못 오고 죽을 줄 알았는데 독일 구경도 오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경 잘 오고 갑니다. 아니 진짜로 냉장고가 말 오고 막 그 속에 막 반찬이 익어지고 있더라고 나는 상상도 못 했어요. 진짜 여기 와서 알았지? 나 어렸을 때는 상승이 이렇게까지는 안 컸거든. 상승도 안 본 사이에 진짜 많이 컸다. 열심히 해서 진짜 많이 벌어라. 내년에도 또 불러라. 내년에는 카드 갖고 와서 몇 개 긁을게요. 시원하게 긁을게. 많이 컸다.